안녕하세요. 니와의 류규수입니다. 구독하여 주시고 항상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HSKO고 작문 파투안 기출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전치사 위입니다. 단어보죠. 요리위 무엇 무엇에 유익하다 유리하다. 사실 여기서 전치사 보호의 목적을 갖고 나와줘요. 한 단어처럼 일단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해 놓은 거예요. 요리위 뭐뭐 유익하다. 환지에 완화시키다 에요. 뒤에 목적을 가지고 있죠. 환지에 선 깊다 후시 선 후시 그러면 깊은 호흡이죠. 심호흡이죠. 진장 긴장했다죠. 징쉬 기분 정서죠. 문제 봅시다. 환지에 완화시키다죠. 뒤에 목적을 가지고 있죠. 뭐를 완화시켜요. 진장 징쉬 긴장된 기분을 완화시킵니다. 뭐가 심호흡은 심호흡은 긴장된 기분을 완화시키는데 유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 후시 요리위 환지에 진장 징쉬 즉 이 부분이 전치사 보호가 된다고 봐야죠. 안그런다면 요리위를 하나의 단어로 본다면 환지의 진장 칭쉬가 VO가 다시 VO가 다시 목적으로 쓰였다고 봐도 상관없어요. 요리위를 하나의 단어로 보느냐 안그러면 전치사 보호로 보았느냐의 결정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주되요. 그럼 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뭐뭐로부터 동사 뒤에서 VO를 쓰이는 거죠. 기점이나 출처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에에서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냅니다. 이때는 앞뒤에 다 쓰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범위를 나타낼 때는 용이, 쉿이 동사 뒤에서만 쓰여요. 그 다음에 에게 동작의 대상을 나타낼 때는 두이처럼 요리위 지앵칭 바보위 지앵칭 요리 이럴 경우에는 앞으로 뽑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즉 이 문제는 선후시 위 진장 징쉬 요리 이런 식으로 뽑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이렇게 묶어 가지고 앞으로 뽑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 위는 두이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한 단어로도 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전치사 보호로 봐도 된다 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 뒤에서 어디 어디에 방향이나 목표를 나타낸다. 형용사 뒤에서 비교를 나타낸다. 사오이 싼크 세 그루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동사 뒤에서 피동을 나타낸다. 뭐뭐 때문에 동사 뒤에서 원인을 나타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동사 앞에서 쓰일 수 있을 때는요. 아까 뚜이에게 뚜이로 바꿔 쓸 수 있을 때 이때 앞에서 쓸 수 있고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낸 때 동사 앞에서도 쓰일 수 있어요. 이때는 전치사고 나머지는 다 동사 뒤에 형용사 뒤에 쓰여요. 이때는 뭐다? 전치사 보호가 된다는 거죠. 다시 문제 풀어봅시다. 선후시 요리 이 환지의 진장 징쉬인데 자 여러분들 환지의 수로죠. 목적을 가져와서 진장 징쉬의 긴장된 기분을 완화시켜줍니다. 심호흡이 선후시 긴장된 정사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요리 이 환지의 진장 징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문법 다시 정리합시다. 위 전치사로 쓰이는데 동사 앞에서 쓰이면 전치사고 동사 뒤에서 쓰이면 보호로 쓰인다. 전치사 보호로 쓰인다. 동사 뒤에서 기점이나 출자를 나타낸다. 동사 앞에 쓰일 때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낼 때 앞에 쓰이고 또는 뚜이라고 바꿔 쓸 수 있을 때 동사 앞이나 뒤에 쓸 수 있다. 요리 이 환지로 바꿨었죠. 요리 위치 앵캉 바꿨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바꿨었고 나머지는 전부다. 형용사도 뒤에서 쓰일 수 있다. 형용사 뒤에서 비교를 나타낸다. 라고 얘기가 됐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치사 위 를 기억해 두면 되고요. 주요 단어 다시 정리합시다. 요리 위 환지에 완화시키다죠. 신 깊다. 후시 호흡하다. 진장 긴장에 있다. 불안하다. 징시 정서 기분이에요. 질문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가장 빠른 시간에 답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